사장님, 소울완을 구입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카라반을 많이 보러 다녔는데 300급의 소형 카라반 중에 이런 구성을 진짜 구하기가 힘들어서 정말 많이 돌아다니고 신중하게 선택한 겁니다. 이게 진짜 욕실 진짜 짱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소울완 최고! 최고! 나비 360을 구입하신 동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은 딸, 아이가 둘이 있는데 가족들이랑 캠핑을 몇 번 다녔보니까 텐트도 좋기는 한데 조금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아이들이랑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고 싶어서 알아보던 중에 이 텐트에서 나비 360을 알게 되었고 방문해서 바로 당일에 계약까지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일단 장기 숙박, 장박이라고 많이 얘기들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가족들과 주말마다 좋은 시간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대표님들께서 잘 챙겨주셔서 좀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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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